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보셨죠? 지자체가 사회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때 이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는 게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고심 중인 가운데 익산시는 대규모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녹지가 사라진다는 데 반발도 나오고요. 대규모 개발에 따른 특혜심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이명택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명택 시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익산에서 해당 지역은 어디어딘가요? 네, 익산에는 한 19군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공원 지역은. 그중에서 원래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 7, 8곳 정도를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현재는 19개 중에 5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회사가 의향을 가지지 않은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기에 의해서 시가 자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도 했고 해서 한 2개 정도는 제외가 되면서 현재 5곳이 현재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익산시장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익산시는 그 19개 중에서 5곳은 개발을 하고. 네, 네, 네. 나머지는 다 보존을 하는 겁니까? 14곳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냥 풀리고?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주가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군데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곳, 도시 내에 상당히 큰 숲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을 이제 익산시의 입장대로 한다면 그냥 풀어주는 데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니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이것을 개발하도록 해서 30% 정도에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70% 정도 공간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이게 민간특례 사업의 유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19개 중에서 5군데가 이제 개발 쪽으로 가는데 그 개발을 할 경우도 이것을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아파트 짓고 나머지는 녹지로 유지하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렸다. 네, 그런 나름의 명분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공원의 모든 구역을 매입하도록 해주고 개발하도록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익산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뉘는 기준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섯 곳이 모두 도심에 있는 겁니까? 네, 도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도심에 있어서 현재 나름대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타 도시들은 대개 그렇게 도심에 있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지에 해당하는 공원 지역들을 지자체가 계속 어떤 법률을 활용해서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우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단 한 도시도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그러면 익산만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섯 곳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기에는 익산시가 일정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일부분만 아파트를 짓는 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타 도시들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도시가 이것들을 지자체가 매입해서 전체를 녹지로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주 같은 경우도 일부 개발이 된다고 들은 바가? 아닙니다. 전주가 해당하는 게 15개 공원인데요. 15개 공원 중에서 현재 한 곳 정도만 한번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해보겠다는 시의 입장이고요. 14곳은 다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해서 시가 매입하거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전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그 한 곳조차도 안 된다. 안 된다. 입장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다섯 곳의 개발을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을 했고 토지주들로부터 지금 이걸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민간회사와 구체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이런 쪽은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서울은 132곳이 해당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이거 다 모두 다 10년 안에 매입해서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한 곳도 민간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부산시는 현재 90개가 해당이 되는데 다섯 곳 정도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22개 정도를 추진해보겠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 주민의 반대나 시행과 포기로 인해서 다섯 곳만 추진 중인 거고요. 광주시도 25개가 해당이 되는데 한 9개 정도를 민간특례를 진행해보고 나머지 15개는 시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거고 전주시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15개를 대도록이면 다 현재 유지되는 것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지역을 다 시가 예산으로 매입하겠다.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헌법소원에 의해서 사유지인데 20년 이상 동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유지는 풀어달라. 이런 헌법소원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어찌 보면 일몰제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몰제를 시행을 정부가 하면서 정부가 어떤 예외 규정을 뒀냐면요. 도심 내에 이런 허파와 같은 녹지가 없어지는 일이 쉽게 또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거나 그것을 공원으로 뭔가 유지하겠다는 게 10년 내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진다면 예외 조항으로 더 준 겁니다. 안 풀어지도록.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입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한꺼번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10년에 나눠서 투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박원순 시장은 강남에 노른자 땅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토지 소유주들은 강남에 계신 분들이 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10년 안에 이걸 연차적으로 직접 사들여서 녹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 전국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이 19곳 중에서 5곳을 가장 넓은 곳 5곳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로 따지면 더 비주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작은 공원들은 그냥 풀어주도록 하고요.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곳 중에 이 5곳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심 내에. 익산 씨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5개 공원을 만약에 토지 보상을 실제 사들인다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보니까요. 시에서 내놓은 자료로 보면 2,212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재정 여건상 이것을 매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냥 민간 회사들이 이곳을 매입해서 그리고 30%에만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거면 뭔가 시도 좋고 민간업자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공원을 유지하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좀 우리 익산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용택 씨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한 군데 정도라도 한번 시범 시행을 해보고 민간 사업자의 공원 개발이 나름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나머지 곳들도 좀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7, 8곳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두 곳 정도를 제외하고 다섯 곳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좀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예를 들면 제가 마동공원에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공원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가 4,742억이 든다고 해요. 그중에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데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데 4,058억이 들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데 268억. 총 사업비 중에 한 5.6% 정도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현재는 100%가 녹지인데요. 100% 중에 30%의 아파트를 짓고 우리의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에는 40%까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 아파트를 짜면 70%가 남잖아요. 70%의 공간 중에 이걸 100으로 보면 이 중에 40%의 시설을 짓고 나머지가 녹지로 남는 거거든요. 공원 내 시설이라고 하면 인도나 산책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그리고 시가 요구하는 청소년 시설 같은 거 지어지거나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도 우리 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지어지는 만큼 아파트 개발업자는 또 층을 그만큼 더 올리기를 원하기도 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요구하는 시설만큼 하는데 그만큼 녹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는 100의 녹지인데 이 중에 30%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40%의 시설이 지어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녹지는 30%만 남게 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녹지가 줄어드는 도심공원은 필요에 의해서 녹지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건데 일몰지에 시행되자마자 한 곳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모르는데 5곳을 일괄 개발하겠다. 이건 좀 무리인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하고 있는 거 전국적으로 봐도 아까 부산도 예를 들면 부산같이 큰 도시도 90개 중에 5개 정도만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에서 우리 익산시만 이 사업이 너무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향후에 조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일단 그런 이유로 익산시가 설명한 게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의 일몰지에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다 걱정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요.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방정부들이 이걸 촉구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일정 정도 지방도시들의 수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 내에 있던 공원 지구였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용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용도 변경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개발 이익도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70% 녹지. 네.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것만. 100%의 땅을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거고요. 그중에 30%의 아파트를 짓는 거고 70%의 공간에는 어떤 이런저런 시설을. 우리가 흔히 보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블럭도 깔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정자도 설치하고 일정 정도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건데 그게 전체 개발 비용의 5%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5%부터 제가 보니까 한 10%? 5%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원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원을 유지하고 조성하는 비용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고 나머지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훨씬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민간업자들이 이익 없는 사업에 왜 뛰어들겠어요? 이런 사업에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30%의 공간에만 아파트를 지어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익산에서 어쨌든 이런 결정을 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되돌리기는 어려운 도시기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일정 정도 요건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군데 중에서 팔봉공원. 이게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인데요. 아직 민간사업자와 협의 단계이고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5개 공원에 8천 세대 정도 아파트를 짓는데 그중에 3천 세대 정도가 팔봉공원이에요. 가장 많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녹지인데 이 도시녹지 바로 옆에 공단이고 또 바로 그 안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단과 소각장 이런 인근 시설에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악취 문제나 대기오염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악취와 대기오염 피해 민원이 가장 극심했던 그 지역 그나마 있는 숲을 팔봉공원에 3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곳만큼은 뭔가 좀 더 울창한 숲으로 유지하고 그런 좀 완충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시가 좀 이런 곳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와의 공문화된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 발행이긴 합니다. 익산 씨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 의견이 조금이라도 좀 반영의 여지가 있던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때는 팔봉공원 자체를 개발하는 것 반대까지를 제가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현재 아파트가 너무 높게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바람길이 막히고 악취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면적을 줄이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더 많이 보장하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바는 있고요. 익산 씨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네.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